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토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웅을 위협하는 남자 스포츠 서울 야구담장 기자 김동현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기자님은 지금 담당 구단이 어디시죠? 삼성이랑 키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라이언즈와 또 키움.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주제도 이제 삼성 라이언즈 그리고 이제 키움의 경기 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텐데 자 지금 이제 허사명 감독 제목이 이제 돋보입니다. 제목이 전설의 삼먹산옷 소환하다. 삼먹산옷이 뭔지 아시나요? 이 봄프레레 감독이 3골을 먹으면 4골 넣으면 된다. 공격 야구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격 조금 됐습니다만 봄프레레 감독의 이 지론. 3골 먹으면 4골 넣으면 된다. 지금 삼성 라이언즈도 선취점을 계속 내주고 있지만 경기를 끝에 가서는 뒤집어내는 주간 성적 지금 이제 5승 1패니까 그 경기들 대부분을 다 경기를 뒤집으면서 승리를 또 가져갔습니다. 지금 10경기 연속 선취 실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수단도 이거 알고 있습니까? 알죠. 굉장히 지금 김용한 야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인터뷰 때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1회 초반 실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감독님 하시는 말씀이 4경기 초반에 실점이 나오는 게 좀 안 좋은 건 맞다. 네. 사실 이게 명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거는 증명이 어렵죠. 그렇죠. 결국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건데 1회 실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꾸 나오니까 현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선제점을 내주는 게 10경기인데 네. 이 10경기 중에 1회 실점이 7번이에요. 1회만 진짜 몇 점씩 까다 주고 시작을 하는군요. 1회 실점이 7경기니까 네. 약간 티비 늦게 트시는 분은 티비 틀어왔는데 1회인데 왜 점수가 이따우지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도 원인을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채팅창에서 나온 것처럼 투수들이 막 안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뭐 이해가 가겠습니다. 몇 점 주고 시작하는 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뭐 뷰캐논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스와레즈라든지 요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점수를 이제 깔아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이 삼성 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회가 참 누구나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다리가 안 맞는다고 그래야 되나? 최근 삼성에 계속 그래요. 1회가 되면. 그러니까 투수가 재고가 안 좋거나 타자가 아니 그러니까 야수가 못 잡아주거나 실책을 해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뭐가 어디가 어떤 스팟에서 어떤 선수가 문제라고 콕 찝기가 어려운 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뚜렷하게 원인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선수가 두드러지게 있으면은 그 선수만 좀 이제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라도 할 텐데 명확한 지금은 원인이 없이 선취점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1회부터 실책이 난무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저쪽이 잘 친다? 그건데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니깐요. 이게 팀들이 바꿔가면서도 계속 이러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기간 동안 이 10경기 연속 선취점을 허용한 이 기간 동안 6승 4패라고 했습니다. 6승 모두 역전승인데 왜 이렇게 역전승이 많이 나올까요? 긍정적으로만 보자면 뒷심이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쁘게 보면 뒷심만 강한 거잖아요. 아. 아니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다. 네. 2회 이후에 점수 뻑뻑뻑 내고 지키고 뭐 점수 잘 얼마 안 나면 마무리 나오고 많이 나면 저 다른 투수라서 이기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좋은 야구 하는 거잖아요. 태생 깔끔한 야구가 되는데 지금 그게 점수를 주고 시작하니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못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버버버하다 6회인데 그러면 모든 게임을 무조건 뒤집는 보장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럴 수가 없으니 지금 삼성야구는 6회까지만 본다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6회부터 봐야 된다고 후리후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진짜 불펜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런 게 이제 가능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오히려 경기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삼성야구 이 뚜렷한 이것도 사실 역전승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 뚜렷하게 뭐 그렇죠. 역전승이 많은 이유를 제가 알면 여기 이러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불펜이 약한 팀을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기아 NC면 그렇게 뭐 불펜이 강한 팀은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또 계십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기엔 엘지한테도 뒤집어서 이긴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 엘지에 또 불펜이 최악이네. 네. 지금 현재 삼성라이언즈를 이끌고 있는 선수 또 어떤 선수가 있는지 한번 또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투수 한 명 타자 한 명씩 일단 한 명을 찍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타자 쪽은 아무래도 피렐라 선수가 제일 첫 손에 꼽히겠죠? 아하 뭐 성적이 제일 잘 나오고 네네네 3월 후반을 치고 있고 홈런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지만 그 주루플레이나 제가 했을 때 그 당시는 논란이 됐던 아니 홍준학단장이 울림을 주는 선수다라는 울림을 주는 선수 맞네요. 뭔 선수야 이런 분위기였지만 찍을 점에서 피렐라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뭐 이런 식이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외국인 타자가 단타성 코스에 2루까지 달려가지고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야 진짜 피렐라 선수가 너무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도 했죠 진짜 진심인 선수고 그다음에 김홍곤 선수가 돌아왔지만 오기 전에 임시 주장하면서 네 외국인 선수가 선수단 미팅 소집 잘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주장까지 또 역할을 잘해주고 심지어 선수들이 찍었대요 아 피렐라 해달라고? 아 그만큼 이제 선수단 내에서의 그 임망이라든지 인성도 좋고 신임이 높으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그리고 어쨌든 라이너 왕만족이 제일 잘 치잖아요 그러니깐요 아 피렐라 선수 일단 타자 쪽에서는 투수 쪽에서는 두드러지는 선수 또 한 명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투수 쪽은 뷰케넌, 스웨라 다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익 선수를 꼽고 싶어요 이재익 선수요 이건 조금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경기에 나서고 있고 이 투서를 하면 혹사 논란이 나올 만큼 열심히 자주 나오고 많이 던지고 있는데 일단 허사명 감독이 되게 좋아하고요 정말 절실하게 야구를 한다 그리고 수임새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정말 잘해줄 것이다 라고 사실 그렇게 이재익이라는 투수가 형성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국그룹 유명한 투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 꽤 많이 이름을 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경혁 해설위원이 1회에서 6회까지는 선수가 하고 7회부터 9회까지는 감독이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승현 선수가 그냥 가만히 털리고 있을 때 지켜볼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7회, 9회 경기 막판에 뒤집고 있으니까 삼성 라운드는 감독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또 저희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렇기는 한데 뭐냐면 뭐냐면 결국 모든 거는 져서 그래요 지니까 그래요 지니깐 많이 나온다 이게 뭐 소신발언이라면 소신발언이 되겠는데 저는 허선명 감독이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끼리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고의 스타 팬들은 불구다처럼 원수되하듯이 보잖아요 허선명 감독은 이기면 세상 명장이 된단 말이에요 감독님이니 친구냐 이러면서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어제랑 그저께랑 이길 때 저기 뭐야 저 저 저 저 대타 나가서 그저께는 김채본 대타 그렇죠 그렇죠 정환울 대타 연속 안타 쳐서 신묘한 기웅 무대 어제도 강미로 선수 대타라서 밀어내기로 역전하고 네 그러면 이거는 아 명장허사명 작독 탔다 나오는데 못하면 거기서 안타 안 나오고 병설탈치고 뜬공치고 왜 괜히 기웅하냐 그 찬스에 천하에 다시 없을 나쁜 감독이 되는 거냐 참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의 세계니까 저 짤산 없어요 이겨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아 네 그러니까 지니까 지니까 그러면 잠깐만 이게 지면 뭐가 문제였지 잠깐만 막 찾게 되잖아요 결과로는 까는 것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또 팬분들께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너그럽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기면은 다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어 5승 1패 성적이 굉장히 또 좋아졌으니까 좀 이 화를 누그러뜨리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또 저희 채팅창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현 선수 근황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최충현 선수는 지금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다시 캐치볼은 들어갔으니까 공을 다시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하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아 허리 쪽이었나요? 등 쪽이었나요? 옆구리든가 옆구리든가 제가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내려갔다가 공을 다시 만지고 공을 던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복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삼성 비비아크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이실직곤 하자면 제가 피처스를 속속들이 챙겨보지를 못해서 네 쉽지 않죠 어떤 선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 제가 다음에 올 일 있으면 공부해서 올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번 출연에 대한 요기법까지 노련하십니다 이제 안정현님이 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시면 바로 또 연락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기시겠죠 좋습니다 김승현 투수 2군에서 괜찮냐고 또 맥퀸님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2군에서 그렇게 등판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뒤로까지 다 봤는데 이게 다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적당히 내눈이 안보이고 적당히 궁금하면 아직 올라올 때가 안된 거예요 아 그러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럼 대체로 다 맞습니다 너무 편하다 괜찮은데 안올리는 선수 없어요 아긴 아니 현장에서도 급한데 괜찮으면 왜 안올리겠어요 네 근데 이제 몸 상태라든지 아니면 아직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네 안올라온 기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h Oh is is Oh